제주 도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위해 제주를 찾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대표 만나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조국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제주에서도 비교적 빠른 시기에 도당 창당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가 8번째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8 또는 9번째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현재로는 7군데가 창당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서 절반 이상이 지역당을 만든 상태입니다. 제주 도당의 창당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주도라는 지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민 또 제주도 유권자분들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일정한 과거 역사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품어안는 정당 그리고 그걸 넘어서 두 번째는 그럼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한 정당에게 마음을 줘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정말 신생정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조국신당에게 상당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던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제주도민이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그런 생각, 기대가 저희 당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4.3 추념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직 많은데 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4.3의 우선과제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시나요? 4.3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가 과거에 합의해서 특별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현재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소속 여러 정치인들이 시도때도 없이 4.3을 폄훼하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후보도 그렇고 현역 국회의원도 그러한데 이런 일이 계속 재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저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는 한 번 방문을 했지만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는 4.3 추모식에 정식으로 참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권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 또는 정치인들이 4.3에 대해서 아주 극우적 평가를 하고 잘못된 왜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막아야 할 것 같고 제가 법을 하다 보니까 법을 좀 보니까 4.3 특별법의 현재로도 4.3을 폄훼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조항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유명무실한 상태다라고 보이고요. 그거는 이런 유사한 과거사 청산하는 특별법, 국가폭력으로부터 희생을 당한 당시 국민들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여러 가지 특별법이 있는데 예컨대 5.18 특별법과 비교해 보게 되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또 법안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4.3 경우에 있어서는 4.3 관계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를 도모하는 법률적 근거 또는 4.3 피해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후원을 할 수 있는 종교단체가 종교적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로 보입니다. 저는 4.3이 단지 오래전에 있었던 옛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 움직이는 현재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 당시 해방 전후 그 국면에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이거든요. 국가폭력이 지금 그렇게 과거처럼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국가폭력에 대해서 어미 금지하고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위로한 작업을 현 시점에 정확하게 해두어야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3의 정신 그리고 4.3 피해자를 정확히 밝히고 위로하는 이런 문제를 특별법 관련해서 몇 가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주 현안과 관련해서 제주에서는 지금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찬반 논란이 계속 지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갈등을 좀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제주에 사는 분들이 신공항 관련해서 입장이 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각 지역 소지역 단위로 보게 되면 신공항 찬반의 의견이 또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신공항이 아니고 제주시의 2공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 2공항 관련해서 제주 지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 생각은 찬성이냐 반대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51% 얻는 쪽으로 간다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이 모였나 하면 지역 현안이기도 했는데 원자력 발전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 또는 그 지역 바깥에서 포함해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지역민 투표가 아니라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마는 공론 수기 과정이라는 걸 거쳐서 오랫동안 계속 논의를 하고 그 논의 후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는 절차를 겪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측의 대표자들이 맨 처음에는 아주 격렬하게 자기 주장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오랫동안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를 하게 되고 최종 결론에 동의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 찬반 양쪽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서로 토론하고 절충하는 이런 과정을 일정 기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 꼽는 방식의 결정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수기 과정, 공론 형성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저희도 조격신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관심을 단순히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라는 결정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찬반 의견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합의해가는 과정이 있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원전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과정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번 도입하셔서 해결하면 이런 주민 간의 갈등과 분란이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지금 환경보존 분담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부 관광객에게는 반발이 되는 부분도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묘한 문제 같더라고요. 보면 관광객이 오는 건 좋은데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쓰레기를 버리고 한다거나 환경을 훼손하게 되면 그 훼손의 부담은 제주도민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환경부담금 문제를 갑자기 높이게 되면 또 관광 수익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제주도민 여러분 내에서도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 사이에 의견차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제가 1도 양단에서 이렇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저희도 이 문제가 어떤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후보의 정춘생 후보가 제주 출신이고 또 신장식 후보 같은 경우는 외가가 애월입니다. 두 사람이 제주와 지역적 연구를 갖고 있어서 제가 당대표로서 두 분에게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조사를 하라 맡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저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국회에 입성을 하신다면 많은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제주 관련 1호 법안 어떤 내용으로 나올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저는 제주 관련 1호 법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제주 관련 또는 지역 관련 1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저는 제주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지역사랑 또는 지방사랑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산 지가 오래됐지만 저는 스스로 부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한국이 점점점 서울공화국이 되어가고 있고 수도권 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권 여당이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해서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지방은 다 고사하고 서울만 살아남는 수도권만 살아남는 일이 될 것인데 이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관과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희 조국혁신당이 중요시 보고 있는 점인데 그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 예산과 관련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그 예산이 모이면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전국에 17개 시도가 나눠갔는데 우리나라가 총예산이 점점점점 증가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그런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제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역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총예산이 증가한 데 비교하자면 균형발전특별회계는 40%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40%로 줄어 있는 상태를 그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 17군데 시도가 나눠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에 지역이 살려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총예산에 비례하여 크도록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다. 이게 없으면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가 특별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상당한 자치권도 있고 또 많은 다른 도에 비해서 자치권이 있긴 합니다마는 예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중앙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총예산에 비례해서 증가시키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면에서 전국적으로 큰 지지를 받고 계시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이런 창당이나 출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저 개인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을 존중하고요. 그에 대해서 상소를 하고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지만 그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승복할 것이고 그 위험은 제가 감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이 감당해야 될 사법 리스크와 별도로 저는 정치를 해야겠다, 창당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저는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이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조국의 사법 리스크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혁신당에게 많은 응원을 보이는가 그건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을 간과하고 단순히 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비난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조국혁신당의 이른바 돌풍은 조국혁신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과 가치와 정책이 국민 여러분께 고소력이 있어서 이런 현상인 것이지 많은 보수 언론이라거나 또는 국민의힘에서 저 개인에 대한 공격에 급급한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긴 시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또 제주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화면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만들었지 얼마 안 된 신생정당입니다. 부족한 것도 많고 한계도 많고 흠결도 많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윤석열 정권의 비리를 심판하고 그 후에 민생과 복지가 대폭 강화되는 선진복지국가 행복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결기는 확고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손 내밀어 주시면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